두바이는 축제를 즐기는 베트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. 어디서든 이 세 단어가 들려왔는데요. 베트남, 박항서, 그리고 코리아였습니다. 두바이에서 김유빈 기자입니다. 경기가 끝나고 한 시간이 훌쩍 넘도록 베트남 팬들은 자리를 떼지 않았습니다. 두바이를 직접 찾은 베트남 팬들은 경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박 감독에겐 애정 가득한 평가를 내놨습니다. 아시안컵 8강 진출은 역대 두 번째지만 20년 차 현지 스포츠 기자는 둘을 다르게 평가합니다. 바로 박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. 베트남 현지는 더 뜨거웠습니다. 8강행이 결정되자 거리는 순식간에 축제로 물들었습니다. 박 감독의 캐릭터와 태극기는 기본이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까지 응원의 부를 집했습니다. 오는 24일 8강전을 치르는 박항서호가 또 한 번 매직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. 두바이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